자, 첫 번째 뉴스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4.2%로 전망을 했네요. 그러니까 경제성장률 전망을 여러 기관에서 하죠. 예를 들면 증권회사에서도 하고 해외 아이비라고 하는, 해외 아이비라는 게 골만삭스니 모간스텐니 이런 데고요. OECD 같은 데도 하고. OECD, IMF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한국 내에서는 KDI 같은 국책연구기관에서 하고 가장 정통하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두 군데가 있어요. 한국 내에서는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이렇게 돼 있는데 한국은행은 아시는 것처럼 분기 단위로 이렇게 리바이스를 해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지금 4%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1년에 두 번 한단 말이에요. 이제 해 시작할 때 한 번 하고 하반기 경제정책을 하면서 한 번 하는데 작년 말에 냈던 게 3.2% 성장한다고 했거든요. 작년 말에. 작년 말에. 그러니까 2021년을 전망하면서. 그런데 그때도 3.2% 전망할 때 이거 할 수 있겠어?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획재정부는 어떤 위치냐면 경제정책의 주체죠. 경제정책을 다 입안해서 이렇게 끌고 나가는 주체란 말이에요. 그 주체라는 건 우리가 회사에서도 보면 연간 우리 영업계획 한 번 해봅시다. 기획담당 상무 계획 짜오세요. 그러면 기획담당 상무가 다른 영업조직이나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비용도 다 체크해가지고 대표이사나 예를 들면 주주들한테 보고할 때 되게 보수적으로 하잖아? 그러면 진짜 시체말 꼬질 때 날아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지. 공격적인 옛날에 정주영 회장 같은 이런 양반들이 야, 그게 지금 계획이냐? 나는 안 되네. 한 번 해봐. 그게 계획이야 인마. 같이 써봐. 야, 뭐든지 이 사람들이랑 좀 진취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의 딱 그 역할이거든. 그러니까 경제 예측을 하는 기관 중에는 아마 기획재정부의 경제 전망이 가장 진취적이어야 되는 게 맞아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항상 한국은행 거보다는 0.1이라도 높게 잡는다고. 왜? 이거는 전망 플러스 뭐예요? 목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3.2%로 돼 있던 거를 1%포인트로 올려서 4.2%로 올렸어요. 그러면서 한국은행보다 높은 성장.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수출 잘 된다는 거예요. 수출. 우리가 맨날 월간 수출을 46% 늘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어쨌든 경제성장률도 전년 동기 대비로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4.2% 수출이 잘 되고 수출이 잘 되니까 기업들 투자가 늘었다. 민간소비가 약간 수출이나 투자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반기에 백신이 그래도 보급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괜찮을 거다. 이런 근거 있는 이유를 대면서 4.2% 성장할 거고 그렇게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수출 수입이 굉장히 우리 경제에 의미 있는 진전을 주고 있는데 통관 기준으로 수출액이 18.5% 상승한 연간 상반월로 보면 6,075억 달러. 수입액이 22.4% 5,725억 달러. 그래서 수출이 모두 반기로는 역대 최고 실적을 보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 경제성장 주식자도 775억. 지금 얘기가 연간으로 통계를 낸 거군요. 반기가 아니라. 그래서 어쨌든 이 수출의 호조를 기반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수출이라는 게 전에는 일부 품목에 반도체 착시라는 용어를 많이 했어요. 집중이 됐는데. 그렇죠. 반도체가 수출이 잘 되는 거는 고용 유발 효과가 별로 없어요. 반도체 경기 좋다고 해서 삼성전자 기흥 평택에서 구인 광고 막 내서 몇만 명씩 뽑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이제 수출이 잘 되면서 고용을 유발하는 산업이 뭐냐 하면 대표적인 게 조선 같은 겁니다. 조선. 네. 조선소 가시면 그거 다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계하는 게 없어요. 다 사람이 용접하죠. 그래서 큰 크레인 위에서 달려가지고 땡볕에 붙잖아요. 네. 그런 자동차라든지. 자동차. 그렇죠. 이런 류의 어떤 비교적이 주구장대 산업의 수출이 호조가 되면서 비교적 고용도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정부가 올해 취업자 수가 25만 명 증가해. 지난해 감소분 22만 명을 회복한다라고 봤어요. 그리고 고용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15세에서 64세 사이에 66.4%를 예상했다. 이것도 굉장히 좋아진 거죠. 그리고 어쨌든 그러면 올해는 4.2% 성장하는데 문제는 그러면 이게 기저효과가 상당히 있는 거 아니냐. 어쨌든 우리가 OECD에서는 가장 양호했지만 어쨌든 작년에 마이너스 친 거잖아요. 그래서 기저효과. 그래서 내년은 어떻게 되냐. 내년은 역기저효과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4.2%니까. 올해 좋았으니까. 그래서 내년 성장률도 3.0% 될 거다. 괜찮네요. 네. 만약에 기획재정부 어떤 예상대로만 된다면 우리는 최근 들어서 가져왔던 경제성장률의 추세적인 하락세 거기다가 코로나 위기가 아닐 때도 1% 내지 2% 성장 그 정도밖에 못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올해 4.2% 하고 내년에 3%를 했다. 그거는 경제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추세의 반전을 노릴 수 있는 모멘텀이.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코로나인가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에게 그런 기회를 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물론 자영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소상공인 또 요식업 서비스하는 분들이 굉장히 고통받았죠. 굉장히 고통받았죠. 그래서 경제에 어떤 큰 괴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마는 나라 경제 전반적으로 보면 어떤 우리가 항상 얘기합니다마는 글로벌 리스타킹이 이어지면서 제조업이 강한 나라가 좋은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연간 계속되고 있다. 물론 어제 인터뷰를 많이 한 분이 이영은 경제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언론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인터뷰를 하는 거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19가 웬만하다는 전제를 달아서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럴 겁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또 변이 변종 바이러스가 다시 거한다는 그런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큰일이 없는 한 4%대는 칠 것 같아요.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의 예상이 맞아 돌아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해외 쪽의 어떤 변수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미국의 금리 변수가 있다는 얘기를 해요. 미국의 금리? 미국 금리가 많아지게 되면 달러 강세가 되고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좋은 조건이 아닌 상황으로 갈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반기에 비교적 아마 그런 걸 생각을 할 겁니다마는 상반기까지는 제조업 경기가 끌었죠. 왜냐하면 제조업 소비가 늘어서 좋아진 경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백신이 보급된다 하더라도 서비스 경기가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한테 돌아오는 떡이 그만큼 주는 거죠. 그렇죠. 막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 자체 나라에서 서비스 수요가 된다는 건 우리의 어떤 수출에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환경의 변화가 아마도 하반기 경제 성장률을 담보해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금리가 좀 변수로 있는 우리의 성장률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뉴스는 어디도 잠깐 IPO 얘기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LG에너지솔루션 이런 역대급 IPO들이 지금 줄일이. 예상돼 있는데 지금 6월 말이니까요.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IPO 시장이 어느 정도냐 이렇게 보니까 5조 원을 넘어섰는데 이게 작년 1년 치를 넘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증권시장에서 IPO. IPO라는 건 이니셜 퍼블릭 오퍼링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제도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 구주를 파는 경우도 있고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기업들이 증권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한테 돈을 빨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규모가 5조 원을 넘어섰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연간 IPO 규모가 4조 5,426억 원이었어요. 지난해 연간. 작년에 연간 1월부터 12월까지 보면. 그런데 작년에 우리도 기억나지만 대어급들 엄청 많았잖아요. SK바이오사이언스도 있었고. 연간 규모라는 게 IPO를 해서 발행한 주식을 판 금액. 그렇죠. 그거 기업 입장에서 보면 조달 금액이 되는 거죠. 조달 금액. 그런데 그렇게 작년에도 엄청난 대어급들이 많았다고 생각했는데. 5조 밖에 안 돼요? 네. 그래요? 경쟁률이 70조가 몰리고 이런 거는. 그렇긴 한데. 그 뭐 몇 천대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작년에 4조 5,426억 원을 갖고 왔는데 벌써 올해 상반기에만 5조 6,167억 원을 기록해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반기에 대어급들이 굉장히 더 많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LG화학의 배터리 자유에서 LG에너지 솔루션. 이것만 공모 규모가 10조예요. 10조. 그래서 역대 최대 IPO. 대한민국 주식시장 역대 최고. 그래요? 거기다가 카카오뱅크 있죠. 카카오페이들 있죠. 그리고 현대중공업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반기에 이런 것들이 다 된다고 하면 크래프트는 또 있잖아요. 그래서 연간 예상 IPO 금요가 30조 원에 달하죠. 역대 최대였던 게 2010년에 10조 907억 원이었거든요. 만약에 이 예상이 맞으면 와 이건 있어도 진짜 향후에 이런 일이 있을까 할 정도 30조. 돈이 너무 많이 글로 가겠네. 그렇죠? 그게 좀 걱정이죠. 대대로 보면 물론 증시가 활용이고 개인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가 워낙에 활발하기 때문에 이런 IPO 시장의 여건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거꾸로 보면 이게 이렇게 많이 돈을 갖고 가면 기존의 상장사들은 팔아야 될 수도 있겠네. 이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기관 투자가들은 분명히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크래프톤이 시가총액이 1위잖아요. 상장하면 지금 예상으로는. 그러면 게임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기관 투자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당시 소프트도 있고 웹젠도 있고 게임빌들도 있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 시가총액이 1위가 들어와. 그러면 게임 산업이 더 커졌으니까 이만큼 더 넣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거 살짝살살줄 줄여서 이거 사야지.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IPO 시장이 워낙 큰 거는 우리 금융시장의 아주 환한 국면을 얘기하고 좋은 거죠. 좋은 회사들이 만약에 증권시장에 들어온 거. 그러나 수급이라는 측면에서는 다소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과연 이 회사들의 상장 가격과 공모 가치가 적절한지에 대한. 어제도 권순우 기자가 감독원에서 증권신고소를 발견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크래프터만 그럴 거냐. 그래서 그냥 공모주는 대박 행진이다라는 생각에서 조금 벗어나셔서 이제는 여러분 잘 선택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숙제로 왔다라는 거죠.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모 시장에는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셔도 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공모 제도는 수요 예측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수요 예측이라면 기관 투자가들이 이 공모 가격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이걸 미리 기관 투자가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경쟁률이나 이걸 보고 일종의 힌트 노트를 우리가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도상 보면 공모 뭡니까. 주관사가 어쨌든 증권신고소를 작성할 때 계속해서 고객들을 보호하게끔 뭔가 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유통시장보다는 공모 가격이 합리적으로 가격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긴 갑니다. 그런데 어쨌든 너무 큰 물량들이 나오다 보니까 고평가 논란에다가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걱정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뉴스 다음 세 번째도 전해드리죠. 주식 리딩방 피해를 막기 위해서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규제법안이 좀 홍성국 의원이. 홍성국 의원하고 제가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뉴스이기도 하고. 그렇죠. 뭐냐면 이런 겁니다. 투자자문업이 있고요. 유사투자자문업이 있거든요. 투자자문업은 감독원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 돼요. 투자자문업도 두 개로 나는데 일임자문업이 있고 그냥 자문이 있어요. 일임은 예를 들면 무슨 무슨 투자자문이다 그러면 면허가 두 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일임 면허가 있고 자문 면허가 있는데 일임은 우리 계좌를 다 일임해 주는 거예요. 내 돈 그냥 통으로 맡기고. 정영진 계좌를 그쪽에다 주고 증권회사에다가 이 자문회사가 저의 매매를 일임합니다. 일임해서. 그러니까 제가 주문 안 해도 여기서 직접 주문해도 다 받으셔야 돼요. 계약을 하는 거예요. 자문은 뭐냐면 그냥 증권회사를 끼지 않고 영진 씨 이거 사세요. 이렇게 하는 거래요. 그런데 그게 투자자문업의 업권이거든요. 유사는 뭐냐면 투자자문을 하긴 하는데 좀 불분명해.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인허가가 아니에요. 그냥 등록만 하면 돼요. 감독원에 가서 저 합니다. 이렇게 서류만 내고 대표이사가 소종의 교육만 하면 인허가를 안 받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유사투자자문업. 유사투자자문업이라고. 그런데 유사투자자문업의 대표적인 게 저런 거잖아요. ARS로 전화해서. 그런데 홍성국 의원의 발의한 법은 뭐냐면 앞으로 유사투자자문업은 쌍방향으로 무언가를 하는 건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쌍방향? 네. 그러니까. 내가 뭐 물어보면 그거 아니죠 이거. 그렇죠. 그거는 정식 투자자문업자만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 리딩방이다.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장이 만약에 조정을 받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유튜브라든지 디지털 콘텐츠를 앞세워서 콘텐츠를 만들고 그다음에 또 백단에서 유사투자자문업을 해서 돈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나 봐요. 그런 것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업계 출신이잖아요. 홍성국 의원이. 대우증권 사장을 하고 그러니까 몇몇이 그런 얘기를 했겠지. 이건 문제입니다.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의원법안을 발의를 했길래 통화를 한 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건전한 자본시장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은데 어떻게 보면 잘못도 해석이 되면 저희처럼 그런 걸 하지 않는 유튜브. 우리는 콘텐츠만 제공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그런 데들까지 위축될 수 있도록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기관 투자가 애널리스트 업체 담당자로 딱 한정되어 있던 정보의 유통을 디지털 콘텐츠가 혁명적으로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리딩방이라든지 진짜 불법적인 어떤 그런 일들을 하는 데들은 시장에 못 들어오게 제약하는 건 좋은데 건전한 어떤 정보의 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잘 보장하는 그런 법치질을 좀 잘 살려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당연히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법안이 발의가 됐으니까 이게 또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한 번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뉴스 3은 이 정도로 오늘 정리를 하고요. 이제 박병창 부장인과 함께 미국 시장 마감 상황 그리고 오늘 우리 장 이야기도 한 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얼른 듣고 하세요.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 만나러 가겠습니다. 나는 가치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나ai 바로바로 가치히도 가치투자자일수록